양수 T에 대하여 구간 1에서부터 무한대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줬어요. 그런데 1에서 2까지는 LNX로 줬고요. 그다음에 이제 2보다 큰 같은 곳에서는 LNX MINUS T예요. 그런데 T를 양수라고 줬으니까 내리겠다는 거죠. 지금 LNX의 그래프를 그대로 내리겠다 이런 일이 되네. 즉 단순하게 일단 한번 먼저 봐볼게요. 일단 먼저 봐보면 LNX라는 이 함수는 나에게 그렇게 친절한 함수의 그래프인데 지금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1보다 크거나 같은 쪽만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때 크거나 같게 가다가 이까지는 그렇죠. 이가 되기 직전까지. 이까지는 이 LNX로 가다가 이를 지나면서부터는 이제 내리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렇죠. 여기 있는 이 그래프가 그대로 평행이 돼서 내려오겠다. 왜 T가 양수니까 T가 양수니까 이렇게 내려가겠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내려가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그때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일차 함수 GX 중에서 그 GX의 기울기의 최소값을 HT라고 하자. 이거 뭐 전형적으로 우리한테 이제 새로운 변수를 등장시켜서 새로운 함수를 정의해 줍니다. 그때 일 이상의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요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는 조건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조건은 이제 우리가. 두 개의 곱이 영보다 크났다니까 당연히 수학에서 두 개의 곱이 영보다 크났다는 게 뭐예요. 부호가 같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일 이상의 모든 실수 X니까 X가 근데 이를 경계로 양음이 바뀌네 이건 아직 모르고 내가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경계를 나눠줘야지 그렇죠 어떻게. 두 개. X가 이렇게. 일 이상 그렇죠 일 이상 그다음에 이 미만 뭐 이까지라고 봐도 여기 빠져 있으니까 이렇게 봅시다 이렇게. 이보다 작은 이 경우를 보시면 그러면 이제 이때는 어떤 식으로 이제 우리가 만족이 되면 되는 거냐면 이게 음수가 되는 거죠 음수가. 일 보다 작은 숫자 이게 이 보다 작은 숫자가 들어가는 거니까 이게 음수가 된다 그러니까 이쪽도 음수가 돼야지 이 영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그러니까 GX가 FX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이런 조건이 만족돼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X가 이 일을 넘어가면 그렇죠 X가 이 보다 크나 같으면 그럼 이제 이 영보다 크나 같게 돼 버리니까 이것도 영보다 크나 같아야 되니까 GX가 FX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합니다 이렇게 된다고. 그지. 되겠죠 그렇죠 이런 조건을 이제 만족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래프를 보면 자 요게 지금 F의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거지 이게 얼마나 내려갈지 몰라요 근데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거라고 그러면. 직선인데 그렇죠 GX는 직선인데. 일하고 이 사이에서는 그게 요 사이죠 일과 이 사이 요 사이에서는 이 그래프보다는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직선이어야 하고. 그 다음에 E보다 크나 같은 곳에서는 그렇죠. E보다 크나 같은 곳에서는 어떻게 돼야 되는 거냐면 EFX 이거보다는 위쪽에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이해 가시겠죠. 그렇게 될 수 있는 그런 직선들 중에서 그 기울기의 값이 최소가 되는 HT를 찾아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최소가 되는 걸 한번 생각해봐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렇죠 만약에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그림을 대충 여러분들이 놓고 보시면 뭐 이런 직선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이렇게. 자 이게 직선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그리면. 요 사이에서는 이 F보다는 아래쪽에 있죠. 그리고 이제 이쪽에서는 위쪽으로 올라갔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직선이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이런 조건을 만족한다는 거지. 그럼 기울기가 더 작아지고 싶다는 거야 이렇게. 더 작아지고 싶다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어디까지 될 수 있을까요라는 거지. 그럼 일단 그 기준점이 뭐냐라는 거죠. 그 기준점은. 그렇죠 이 점이 되겠죠 이거보다 더 올라가면 안 되니까. 계속 이렇게 기울어도 안 된다고 더 많이 더 많이 기울어져도 이렇게 치고 지나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 이쪽에 한 게 누굴까요라는 거죠 그렇죠 요걸 여러분들이 핵심을 해서 잘 보셔야 되는 거지. 쌤이 이제 예전에 파이널 하면서 했던 그 문제들 중에서 그런 문제들이 있었던 게 쌤이 기억이 나는데. 표현이 뭐냐면. 이 제한된 폭이 곡선이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여러분들은 접선을 생각하실 수 있는 거고. 근데 이게 완벽한 곡선이 아니라 가닥 끊겼다고 그럼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 점을 생각하셔야 된다. 쌤이 아마 그 최상위권 개념 특강이라고 쌤이 이제 수업한 그 개념 강의가 있는데 거기에서는 쌤이 누차 많이 얘기를 했죠 뭐냐면 여러분들이 수능에서 그래프 문제에 대한 접근을 가지실 때 반드시 보셔야 되는 점이 있다. 다섯 개의 점이 있다 그래서 뭐 극점 변곡점 접점 응 그다음에 이제 교점 그다음에 이제 절점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절점 절대값이 영 되는 점 아니면 이제 끊긴 이런 점들 저런 점들이 여러분들이 반드시 생각하셔야 되는 점 중에 하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그래서 이 문제는 이게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결국에 이게 접선으로 제어가 되는데 접선으로 제어가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죠. 이 그래프가 여기 조금 내려간 이런 상황이라고 보신다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그려져 있다고 봅시다 이렇게. 그럼 여기서 접선을 그어도 왠지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어. 무슨 말이에요 그때는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그렇죠 이 끝점이 핵심이라고 그러니까. 절대 하나만 보시고 여기 이 상황에서는 여러분들이 이 제안은 분명하다고 여기다 올라갈 수는 없으니까. 근데 이쪽 제안이 문제인 거거든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 접선을 생각하셨을 거라고. 접선에 대한 포인트를 잡으셔야 되는 거고 근데 그 중요한 포인트가 또 어디냐면 여기라는 거지. 왜 아니 이 점과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을 이렇게 연결해 갖고 아래쪽 위쪽으로 올라가면 되니까. 그러니까 포인트가 어디서 만들어지는 거냐면. 이 점에서의 접선이 어떻게 됐을까라는 거. 즉 이 엘엔엑스의 그래프에서 엑스가 이 일 때의 무리수 일 때의 접선의 기울기가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는 거야. 이게 다시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엘엑스를 미분하면 그렇죠 엘엑스를 미분하면 엘엑스 미분한 게 보니까 엑스 분의 일이니까 자 엑스가 이이면 그죠 엑스가 이 일 때 그 기울기가 얼마로 나오게 되냐면 이 분의 일로 나오게 된다 이 분의 일. 이러고. 이게 돼요 무슨 말인지 어 그래 이 기울기가 이 분의 일이면서 뭘 지나는 일 콤마 영을 지나는 직선을 생각해보자 이런 얘기야. 그러면 이제 이 일 콤마 영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이 분의 일인 그런 직선을 생각하면 그게 뭐가 되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응. 요렇게 여기서 기울기가 이 분의 일인 직선을 쌤이 요렇게 하나 거고 볼게 기울기가 이 분의 일인 직선이 이렇게 갔다 여기에 여기에 기울기가 이 분의 일인 직선이라고 해보자 여기 기울기가 이 분의 일인 직선이야 여기. 이렇게 그러면 이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이 분의 일이었으니까 여기서 요런 식으로 요렇게 가게 된다는 거죠. 요렇게. 자 요렇게 지울게 이렇게. 여기 이 분의 일 때 여기서 요렇게 접선이 그려지는 거죠 원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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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려지는 게 엘엔 그래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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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려지는 게 이거 평행 이동이니까 어차피 미분하면 마이너스 칠은 사라지는 거니까 요런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그러면 이 상황이 이거보다 더 기울기가 작아질 수는 없다고. 이해 가시겠죠 여기까지가 어떻게 되는가 최소 상이 된다는 거지 왜냐면 이 점이 이쪽으로 옮겨져 가면 접선이 이런 데서 이렇게 그려지면 여기를 통과해 버리니까. 그래서 결국에 이 점 이 문제의 핵심은 일 콤마 영에서 그은 일단 접선을 생각하시는 것이 첫 번째 포인트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이해되시겠죠 그렇죠 요게 포인트가 된다 그래서 요 순간까지예요 요 순간. 요 순간이 언제냐 요 순간이 언제냐 그죠 요 순간은. 이 그래프가 이제 이 직선 이렇게 나오니까 이거 엑 Lamb 에다 이를 집어넣으면 그렇죠 이게 지금 얼마가 돼요? 지금 이 직선이 Y는 이제 뭐로 나오니까? 이 분의 일 엑스 마이너스 얼마으로 나오냐면 이 분의 일 나오니까 엑스 자리에 이 를 집어넣으면 엑스에 이를 집어 넣면 일 마이너스 이분의 일이 나오죠 일 마이너스 이 분의 일이 나온다고. 그러면 이 엘엔엑스의 이 그래프가 원래 일이었으니까 이거 이 집어넣u 일이었으니까 이 분의 일 만큼 내려온 거지 지금 요 점이 요기가 딱 이 분의 일 만큼 내려온다고 그러니까 요게 티가 이분의 일일 때다는 거지. 티가 이 분의 일일 때 이런 상황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 에이치 티는 어디까지가 결정이 된 거냐면 에이치 티라는 함수는. 티가 이 분의 일보다 작고 영보다 큰 이런 상황이지. 이 상황까지는 그렇죠 이 분의 일이 되는 순간에는 이제 티가 이 분의 일 만큼 내려오면 이 분의 일 만큼 내려오면 이런 직선을 딱 글 수 있다고 내가 그러면 그 위에 있을 때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라는 거지 그 아래쪽은 이제 접선으로 이렇게 돼 있으면 이제 이렇게 이렇게 더 내려왔다고 그러면 이제 이 점에서 여기에 접선을 그면 된다고 이렇게 이거보다 더 내려갈 수는 없다고. 이해 가시겠죠 이거보다 좀 더 큰 건 만들 수 있지만 더 내려갈 수는 없다는 거지 근데 이 위쪽으로 가 있는 아까 이런 상황이지 이런 상황은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가 이 분의 일이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런 직선을 만들어 버리시면 되는 거죠 자 색깔 무슨 색깔 파란색 안 썼네 여기서는 이 점을 지나면서 이 점을 지나는 이 직선을 그려버리면 이게 접선이 아니야 이거는 그 저 점을 지나서 관통해 버리는 거지 이렇게. 그럼 여기 위에 있고 여긴 아래로도 바뀌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 파란색이죠 이 파란색. 이 파란색 이 사이로 들어갈 때는 이 점이 이제 뭐가 될 거냐면 엑스 자리에 이가 들어가는 거니까 엑스 자리에 이가 들어가면 일이 되니까 여기가 이 콤마 뭐가 되냐면 일 마이너스 티가 된다고. 그 이점은 이제 얼마가 돼 일 콤마 영이 되는 거니까 이 기울기를 잡아주시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빼기 일 분의 이렇게 되는 거지 이 빼기 일 분의 얼마가 되겠어요 일 마이너스 티 빼기 영이니까 그냥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지지. 그러니까 에이치 티라는 함수가 여기서 몇 차 함수라는 일 차 함수로 나오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 구간 안에서는 이제 이 함수를 결정하실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티가 어떻게 되면 이 이 분의 일 보다 더 그거랑 같은 쪽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여기서 그은 접선을 생각하셔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 기울기가 결국엔 내가 찾는 이 에이치 티라는 함수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가 이제 핵심의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의 목표를 보시고 이제 문제의 목표를 보시고 여기까지만 가셨어도 솔직히 많이 간 것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까지만 가고 문제의 목표가 그래서 마지막에 물어본 게 이제 이거지 미문 가능한 함수에 에이치 티라하여 이 에이치 에이가 이 플러스 이 분의 일이지 그렇지 물이 이 플러스 이 분의 일을 만족할 때 이 값을 구하라고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럼 이제 이 이 분의 일이라는 저 값이 지금 이 분의 일 보다는 작은 값이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건 끝난 거야 이거는 에이치 프라임 이 분의 일은 저 이 분의 일을 준 이가 저기 이 분을 대입하는 게 일체 함수라고 일체 함수 그러니까 이 앞에 계수지 즉 마이너스 이건 얼마가 되는 거냐면 이 마이너스 일 분의 일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실제로 쌤이 보기엔 이것만 찾아내셨어도 앞에 것만 둘 중에 하나를 답으로 하셨을 것 같아. 그죠 이거 지금 뭐 위에는 일단 안 나오니까 이건 이미 정해진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선택을 내가 보기엔 주신 것 같아 객관식이라는 게 그래서 어느 정도의 관점이 있었던 것 같아. 근데 이제 이걸 찾아내는 게 이 문제의 진짜 핵심인 거죠. 이걸 찾아내는 게 이 문제의 진짜 포인트였던 거야. 그래서 이제 이걸 찾으러 가시려면 이제 접선을 이제 다시 구하러 가셔야지. 근데 이제 이걸 찾는 게. 이거지 이 물음이 여기 있는 거지 지금 에이치 에이가 어떤 이 에이치 티가 어떤 양수 에이에 대해서 이런 값을 만족하는 게 있대요. 에이치 에이가 지금 뭐가 나오는 게 있다고 어떤 양수에 대해서 이 플러스 이 분의 일을 만족하는 그런 에이가 지금 존재한대. 근데 이건 미분해보면 알지만 우리가 아까 이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 마이너스 일 분이 나왔잖아. 이 구간 안에서는 무조건 일차 함수니까 이 값으로 일정인 거지. 그럼 이 값이 나오는 곳은 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어딘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쪽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된다는 거야 접점을 생각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 접점의 좌표를 뭐라고 두자고 알파라고 두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이 점의 좌표가 뭐가 되니까 알파 콤마 그죠 알파 콤마 뭐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티 플러스 엘엔 알파 이렇게 되겠지. 엘엔에스였으니까 이게 지금 마이너스 티 더하기 엘엔에스였으니까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면 이제 우리는 결국에 이 기울기가 이 기울기가 이제 이런 이런 관계가 되는 거잖아. 엘엔에스로 미분한 게 얘를 미분해서 알파 집어넣은 거니까 이 기울기가 알파 분의 일로 이렇게 나온다고 알파 분의. 왜 접점의 좌표 알파라고 놨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알파와 티의 관계식을 찾으러 가면 되는 거야. 이 티에 의해서 알파가 어떻게 표현되는지만 찾으러 가면 되는 거지. 그런데 이게 참 재밌는 거 뭐 재밌는 게 아니지. 이게 참 힘들게 만든 거지 뭐냐면. 이 관계식이 여기 어떻게 나오냐면 그죠 알파 마이너스 일 분의 그죠 이 기울기가 이제 알파 이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가 접선의 기울기와 같아져야 되는 거니까. 알파 마이너스 일 분의 마이너스 티 더하기 엘엔 알파가 이게 지금 알파 분의 일이 된다는 게 관계식이에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알파를 그지 그냥 티에 관해서 예쁜 게 쓸 수만 있다면 그러면 이제 이 식은 정리가 돼서 우리는 에이치 프라임 미분해가지고 집어넣으면 끝나는 거라고. 근데 이 식이 정리가 잘 안 된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셨느냐라는 거지. 그니까 이 식이 알파는 누를 쓰여 너무 힘든 식인 거지. 정리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여기서의 아이디어가 등장하는 거예요. 왜 이런 조건을 줬을까 그리고 더 큰 건 그다음에 뭘 물어봤냐면 그렇죠. 에이치 프라임 에이가 얼만지를 물어보고 있다고. 이걸 알아서 이제 이걸 이제 여기다 곱해주면 되는 거니까 에이치 프라임 에이 가지에 대해 이것만 곱하면 이제 우리가 찾는 답이니까. 이게 지금 내가 무엇으로 등장할지만 여러분들이 선택해 주시면 되는 건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시기에 그렇게 쉽지 않았던 그런 모양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건 여러분들이 이제 계산을 해주셨어야 되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렇게 가시면 되겠죠 요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관계지. 이 알파를 저 티와 관계식을 찾아야 돼 근데 지금 이겼죠. 그러니까 이제 티로 정리를 해보자는 거지 일단. 티로 정리를 해보자는 거지. 그러니까 티는 무슨 관계식을 찾는 거지 알파. 알파와 티가. 티를 정리하기가 더 쉬워. 여기서 과연 여러분들이 떠올릴 수 있었을까. 뭐를. 그죠 역함수의 관계죠. 그러니까 에이치 티는 예를 들어서 이게 마치 그냥 에이치 티는 뭐 K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이 티로 정리하기가 지금 편한 식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역함수의 관점이라는 거야. 그래서 요걸 정리하시면 티로 정리하시면 그죠 요걸 티로 정리하시면 요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이렇게 되겠지 이쪽이 엘엔 알파가 되고 이쪽이 마이너스 넘어가면 뭐가 되냐면은 알파 분의 알파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겠네요.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 식을 한 번 더 써보면 엘엔 알파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쪽이 플러스 알파 분의 일이 나올 거고 마이너스 이렇게 정리가 될 거야 요게 이제 우리가 티를 정리한 그죠 선생님 티를 정리한 기본적인 식이 그렇죠 요렇게 나온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역함수의 관점을 생각한다는 게 요게 티가 요렇게 쓰여진 식이고 요걸 이제 내가 예를 들어서 K 알파라고 이렇게 더 보자 이 얘기예요 이걸 K 알파라는 함수로 더 보자 이 얘기. 그렇지 그러면 우리는 이 티를 K 알파 이렇게 지금 둔 거야. 이해 가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서 K 프라임 알파를 구할 수 있다고. 이걸 K 알파라고 두고 K 프라임 알파를 구할 수 있고 이제 우리 우린 이런 알파의 관계를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이게 알파 분의 일이 나오고 이거 뭐 나중에 솔직히 이제 요렇게만 쓰시고 뭐 나중에 쓰셔도 되지 뭐냐면 이 목표를 먼저 써보자. H T가 알파 분의 일이니까 H T 자리에다 뭐를 집어넣으면 K 알파를 요렇게 집어넣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럼 이게 지금 뭐가 되는 거냐면 알파 분의 일 이런 관계 식이 만족된다는 거지. 이해 가시죠 지금 알파와 K T는 이런 관계가 있으니까 이걸 내가 이렇게 두면 결국 이런 관계 식이 만족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양변을 H에 관해서 미분하면 이제 H 프라임 뭐가 나오고 K 알파 이렇게 나오는데 이 K 알파가 지금 T가 되는 그런 조건 그래 그 조건을 지금 우리 생각하러 가는 거라고. 이해 되겠죠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이 H 곱해줘야지 여기다 뭘 곱해줘야 되는 거냐면 K 프라임 알파를 곱하게 되는 거지 그 이쪽을 미분한 거니까 그리고 이제 이쪽은 뭐가 나올 거냐면 마이너스 알파 제곱 분의 일 이렇게 알파에 관해서 미분한 거라고요.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이 식에서 H 프라임 우리는 뭐를 K 알파를 생각하면서 이 K 알파가 마치 T와 같아 이 K 알파인데 이 K 알파가 지금 T라고 T. H 프라임 T가 이게 이제 내가 구하려는 모양이 되는 거고 이게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되고 있냐면 지금 K 프라임 알파를 알아야지 그럼 K 프라임 알파 여기서 바로 구할 수 있잖아 여기서 K 프라임 알파를 구하면 알파 분의 일 플러스 마이너스지 마이너스 알파 제곱 분의 일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얼마야 알파 제곱 분의 알파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알파 제곱 분의 일에다가 여기 이제 넘어온 거니까 곱하기 얼마가 되겠어요 알파 마이너스 일 분의 알파 제곱이 되니까 일 마이너스 알파 분의 일 이렇게 나온다고.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이제 다 된 거야 이 A C 프라임 K 알파에 대하여 이렇게 되는 걸 찾아라 이렇게 이 관계식이 만들어진 거지. 그럼 우리는 A C 프라임 A를 찾아야 되는데 그죠 A C 프라임 A를 찾아야 되는데 지금 그 A가 어떤 A냐면 A에다가 이 플러스 이 분의 일로 나오는 그런 A를 지금 나보고 생각해봐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 거라고. 즉 자 봐봐 지금 내가 H T가 뭐냐면 알파 분의 일이었잖아. 그런데 우리는 H A가 H A가 뭐가 되는 걸 찾는 거냐면 알파 2 더하기 2 분의 1이 되는 걸 찾는 거야. 2 더하기 2 분의 1을 만족하는 그런 A가 지금 있다고 이렇게. 그럼 그 A에 대해서 지금 생각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관계식에서 알파가 이 플러스 이니까 이 자리에 이 플러스 이만 집어넣으면 된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이게 A로 바뀌면 되는 거지. 이해 가시겠죠 즉 이 자리에 T자리에 A가 들어갔다 이게 A가 T자리에 A가 들어갔다고 그러면 이제 그때 나오는 뭘 생각하는 거야 이 플러스 이가 알파 값이 지금 뭐가 된다고 지금 이제 그 그렇지 이게 이게 A가 되는 그런 이 플러스 이 플러스 이 분의 일의 값을 줬단 말이야 그런 A를 생각하라고 한 거라고. 그러니까 A C T가 알파 분의 일이니까 A C T가 알파 분의 일이니까 이런 관계식이 만들어졌으니까 그게 A가 되는 순간 이게 A가 되는 순간에 이 이 플러스 이 분의 일이 나온다는 거거든 지금. 그리고 그때의 알파 값이 뭐가 되는 거냐면 이 플러스 이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알파 자리에 이 플러스 이만 대입해주면 그럼 이게 얼마가 나오는 거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는 뭘 구할 수 있게 되는 거라고 A C 프라임 A를 구해 저 위에다 그냥 써버릴까. 여기다 그냥 쓰지 뭐 A C 프라임 A를 구할 수 있게 된다 이 아이가 들어가는 수가 이게 A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 값은 일 마이너스 얼마야 이 플러스 이 분의 일 이렇게 되니까 이게 이제 마이너스 이 마이너스 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가 돼 있어 마이너스로 묶으면 이 플러스 일 분의 일 이렇게 나온다고. 이렇게 이렇게.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온 이 값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 주시면 되는 거야 여기다가 곱해 주시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플러스 이 마이너스 일 이 플러스 일 분의 일 나온다. 이 사번이 내가 찾는 정답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 관계식이 거지 이 식을 정리하셔야 되는데 이게 정리가 잘 안 되는 거지 알파 눈으로 쓰는데 정리가 안 돼.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은 여기서 역함수의 관점은 이 아이를 다시 T에 관해서 정리하는 관점을 생각한다는 게 이게 결국에 역함수의 관점이죠. 그 역함수의 미분법은 우리가 뭐 많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던 그런 내용 중에 하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 아이디어를 생각하셨으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해내실 수 있는 그런 내용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싶어요. 그래서 선생님도 이제 수능 끝나고 뭐 이게 바로 끝나고 이제 연락 온 학생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기서 이제 역함수 아이디어를 가져서 푸신 학생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잘한 거죠. 여러분들도 이런 생각을 좀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답을 결정하실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이 이십일 번이었고. 그다음에 인제 뭐 이십이번 객관식 주관식 문제부터는. 우리가 뭐 간단하게 볼 수 있죠 오시 사람의 값을 구하시. pes? EST